아 대박 야 짱이네 아 깜짝이야 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흘러졌는데 물속에서 야 보세요 하하하 야 살려줬더니 오케이 야 잘하고 있어 오케이 빠이빠이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헤르보브에요 오늘도 좌측으로 가야되나 오늘도 낙지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어 수온이 수온이 많이 차갑네요 야 이렇게 물 마를때 요럴때 잡으면 참 재밌는데 약간 수증리 헤르지를 할때는 바로 앞에 보다 약간 멀리 보는게 좋아요 한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어디 잠깐만 오케이 넘어진다 넘어져 아 보세요 예 뭐 잡아줘 으 아 아 아 왔어 아 아 아 라이스 라이스 быстро 으 아 받을로 한 마리 보였습니다 어우 아 아 아 아 짱이야 오케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니가 나를 기다렸구나 하하 니가 나를 기다렸구나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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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는구나 밑에는 꺼리면서 다니기가 잡았다 잡았다 오케 야 잡았다 오케 여보 오케이 야 거기서 돌이 있는 데서 아 이건 죽긴 한데 그래도 대단하네 다리가 야 오케이 그 돌 사이에 저기 머리만 살짝 내밀고 있네요 돌 사이에 와 오케 나와주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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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그죠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 보셨죠 저기 수술카메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술카메라 들어갑니다 아 보셨죠 엄청 크죠 예 엄청 크죠 야 짱 와 엄청 크죠 보셨죠 예 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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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뻘물이네 왜 누가 지나갔나 아이고 대갈락시 저것도 하나 대갈락시인데 대갈락시인데 여보 놓쳤어요 야 굿 야 네 네 예 대발락시가 많네 아이고 대갈락시 대갈락시 놓쳤어 말했고 개가 한마디 놓치고 또 있으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어려워 여기 자리보다 들어가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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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지 보이시죠 여기 낚지 보이시죠 야 여기 곳 다 있어 짱짱짱 오케이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오늘 웬일이냐 이거 야 굿 나이스 오케이 이야 위마리거 와 위마리 이거 와 맛있어 맛있어 구덩 와 구덩이 구덩이가 다 구덩이에요 여기 구덩 와 와 이 이 이 아 구덩이 야 백구덩 엄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전 새끼네 예 아 이건 방생해야지 그치 예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야 야 이건 넌 진짜 아이고 이걸 어떻게 잡았어 그래 아 아 아 귀엽다 이런거 길러 보고 싶어 야 다리가 잘라졌네 네 아 아 귀엽다 그래 가라 아 아 아 빠이빠이 아이고 잘 살아라 아 아 아 아이고 여기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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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세요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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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하 하하 야 살려줬더니 오케이 야 잘하고 있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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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오케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이게 뻘물이 있으니까 얼른 잡아야 돼 있으면 잡았다 하하하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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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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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나를 기다렸구나 니가 나를 기다렸구나 응 들어가자 요거 외우고 여기 잡아 봐 여기 잡아 봐 여기 잡아 봐 여 봤어 여기 여기 봤어 여기 여기 하하하 이거 팍 들어오는 거 보면 아구 아구 팍 들어오는 거 보면 이야 금방 파고들어가는구나봐 금방 파고들어가는구나봐 좋아 니가 나를 기다렸구나 오케이 또 하나 추가 크다 오늘 웬일이야 꽝나빠 와 예 이야 우와 진짜 크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여덟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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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오늘 여덟마리 이야 짱이네 여덟마리 와 오늘 아주 대박 터졌습니다 저희 헤르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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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